안녕하세요. 코리아유리아트아카데미 강사 황인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한식조리기능사 필기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시험과목은 공통과목으로는 위생관리, 안전관리, 재료관리, 구매관리, 기초지리실무로 나눠져 있고 과정별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검정방법은 객관식, 사지, 태일형이며 60문항을 푸는 문제, 그 다음에 60분 안에 푸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60문제 중에서 36개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한식조리개요, 그 다음에 한식조리 중에서 밥죽조리, 국탕조리, 적전조리, 생채회밑조리, 그 다음에 초조리, 구이조리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에 총 문제풀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식개요 첫 번째 시간을 가겠는데요. 한식의 특징을 보시면은 주식과 부식이 뚜렷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민족으로서 다양한 곡물음식이 발달이 되었다.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이 다양한 특징이 있고, 음식맛이 다양하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며, 음식에 있어서 약식동원의 사상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다음 음식의 맛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게 썰거나 다지는 방법 등이 많고요. 그 다음 일상식과 의뢰음식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게 많고, 절식과 시식의 풍식이 있는 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절식의 종류. 절식은 이제 어떤 특별한 날마다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여러가지 절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날 1월 1일을 보는데, 떡국을 보통 많이 먹고요. 그 다음 정월대보름은 오국밥과 묵은나물, 기발기술, 그 다음에 부럼을 먹도록 합니다. 한가위에는 토란탕과 송편을 많이 먹고, 동지에는 팥죽, 동치미, 수정가 등을 먹는 절식이 있겠습니다. 자, 주식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류에는 밥, 국수, 떡국, 만두, 죽, 미음, 응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죽은 이제 곡물에 물을 많이 넣고 완전히 끓여서 호화시킨 것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죽의 종류를 위쪽에 나와 있는데, 옹군죽, 원미죽, 그 다음에 무리죽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옹군죽은 쌀알 그대로 끓이는 죽을 말하고, 원미죽은 쌀알을 반 정도 갈아서 사용하는 거, 무리죽은 완전히 쌀알을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죽을, 이제 무리죽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죽과 비슷한 미음, 응이 등이 있는데, 미음은 곡식을 푹 고아서 체에 받친 것을 미음이라 하고, 응이는 곡물 가루를 물에다가 호화를 시킨 상태를 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부식류에서 국, 탕, 그 다음에 찌개, 지짐이, 조치, 전골, 찜, 선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찌개, 지짐이, 조치 구분을 보겠습니다. 다 비슷한 건데, 찌개는 국에 비해 건더기가 많게 조리한 음식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치는 찌개를 궁중에서 말하는 말을 조치라고 하고, 지짐이는 이제 국물이 찌개보다는 적고, 조림보다 많은 음식을 지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찜선의 구분을 보시면은, 자, 찜은 재료를 국물과 함께 끓여서 익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증기에 익히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찜에 비슷한 선은 식물성 재료의 다진 소고기 등과 같은 부재료를 소를 채워서 둥글게 말아서 끓이거나 찌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부식류에서 조림초 보시면은, 초는 이제 볶는다는 의미를 두고요. 간장을 국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짝 조리하는 방법을 조림초, 초의 특징이고요. 나물은 가장 기본적인 반찬으로서 생채와 숙채를 두루 일컬으나, 대개 숙채를 가리키는 게 나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푸른잎 채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푸른잎 채소를 나물을 할 때는 파랗게 다쳐내어 가진 양념을 놓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맛을 내는 구절판, 잡채, 탕평채, 죽순채 등도 숙채, 나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생채가 있는데요. 생채는 채소를 깨끗이 져서 생으로 먹는 반찬을 바랍니다. 날것을 소금에 약간 절이거나 그대로 썰어서 양념에 묻혀 먹는 방법이고요. 특별하게 해조루나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을 데쳐서 함께 묻히기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이적 누름이를 보시면은, 산적은 익히지 않은 재료를 꼬치에 깨워서 구운 것, 그 다음에 누름적은 재료를 양념해서 꼬치에 깨고, 전을 붙이듯 옷을 입혀서 지진 것을 누름적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구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유어 지짐이 있는데, 전유어는 기름을 두르고 지지는 조리법, 그래서 전유어, 전유어, 전야, 전야, 전으로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지짐은 재료들을 밀가루를 푼 것, 우리가 반죽이라고 하죠. 반죽에다가 묻혀서 지어내는 음식을 지짐이라고 구분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회, 숙회는 재료를 난로 또는 익혀서 양념 등에 찍어 먹는 음식을 말하고, 가장 대표적인 회로는 육회, 생선회도 있고, 소의 내장을 사용한 가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육과 족편을 보시면, 편육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삶아서 눌러 물기를 빼 얇게 점인 음식, 그 다음에 족편은 쇠 머리나 쇠 족 등을 장시간 고와서 응고시켜서 만든 음식을 족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마른 반찬 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금 또는 간장 등으로 간을 한 다음에 말려서, 오랜 기간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저장식을 마른 반찬이라고 하는데, 포, 부각, 뒤각, 자만, 묵진 등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대표적인 김치, 장아찌, 젓갈을 보겠습니다. 자, 김치의 특징은 남도 쪽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젓갈과 소금, 고춧가루 양을 늘려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이 세고 진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북쪽 지방은 간이 세지 않고, 국물이 이제 깔끔하고 시원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아찌에서 채소를 소금 또는 장에 절인 음식을 장아찌라고 하고요. 자, 이제 소금이 절이니까 삼투압으로 인해 수분이 빠져서 재료의 부피가 줄어, 조직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뭐 보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소까지 간이 배워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젓갈은 어폐류의 살, 그 다음 내장, 알 등의 소금으로 간을 하여 발효시킨 것. 자, 젓갈류는 보통 소금 농도가 20%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자, 발효 중 생성된 아미노산으로 감칠맛을 내는 게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후식료로 넘어가서 떡, 음청류, 한과가 있는데 떡에는 이제 세 가지로 찐떡, 삶은 떡, 그 다음에 지진떡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찐떡은 백설기, 팥시루떡, 두텁떡, 증편, 송편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떡이 있겠고요. 삶은 떡에는 경단이 있고, 지진떡에는 기름에다가 지져서 먹는 화전이 있겠습니다. 음청류에는 뭐 마실 수 있는 차나 화채가 있겠고, 한과가 후식료로 한식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식의 상차림을 보시면은 먼저 주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초조반상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먹는 음식을 초조반상이라 하고요. 보통 무리가 가지 않게 응이, 죽 등의 유동식을 중심으로 하고 맵지 않은 반찬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 있겠고요. 반상, 대표적인 건데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상차림. 그래서 반찬 수에 따라서 3, 5, 7, 9, 12첩 반상으로 나눠지고, 5첩 반상은 보통 평소식사, 7첩은 신랑 색식상, 9첩은 민갓집, 12첩은 궁중음식에서 차리는 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죽상으로는 죽을 주식으로 하는 상차림이고, 맵지 않은 반찬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면상은 면, 떡국, 만두 등을 주식으로 상차림을 한다. 보통 낮껏, 점심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주관상은 술을 위한 상차림. 그 다음 마른 안주와 전, 편육, 찜, 전골, 과일, 떡, 한과 등을 같이 곁들여 올리는 게 특징이겠고요. 다가상은 차마 음청류를 마시기 위한 상차림이 말하고요. 그래서 교자상은 명절이나 잔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위한 상차림을 교자상이라고 분리를 합니다. 주식에 따른 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반상을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반찬 수에 따라서 3, 5, 7, 9, 12첩 반상이 있으며, 나물구이, 조림전, 마른 반찬, 장아지, 젓갈, 회, 편육, 술안 등 반찬의 개수로 수를 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첩수에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다음 중 이 음식은 몇 첩 반상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밥, 국, 찌개, 김치, 장류, 찜, 전골 등은 개수로 세시지 않는 걸로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밥, 국, 찌개, 김치, 장류, 찜, 전골은 첩수에 들어가지 않는 반찬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한국의 향토 음식, 지역별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음식의 특징은 짜지도 맵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중간 정도의 맛인 특징이 있겠고요. 재료를 곱게 채썰거나 곱게 다져서 많이 사용해서, 이제 모양을 이쁘고 작게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 있겠고요. 음식의 양은 작으나 가질 수는 많다. 그다음에 설렁탕, 곰탕 등의 탕반이 유명하고, 사친스럽고 화려한 특징이 있습니다. 김치에서는 석박지, 보쌈김치, 총각김치, 깍두기가 유명합니다. 그다음 서울의 향토 음식으로는 장국, 설렁탕, 궁중떡볶이, 너비아니, 장김치, 약식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음식의 특징을 보시면은 개성 음식을 제외하고는 소박하면서 다양한 특징이 있고, 간이 이제 서울과 마찬가지로 간이 세지도 약하지도 않다. 양념을 많이 쓰지 않고, 걸쭉하고 구수한 음식이 많으며, 떡을 잘 만들기 때문에 시루떡, 인절미, 절편, 수수부끄미 등 지역마다 특별한 떡들, 별미떡이 많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소갈비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향토 음식으로는 조랭이 떡국, 개성무참, 홍해삼, 보쌈김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도로 넘어가보면, 생선을 구하기 어려워서 옛날에는 절인, 자반생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꾸밈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산채와 버섯을 사용한 음식이 유명하다. 이 특징, 겨울에 쉬고, 된장을 많이 쓴다. 그다음에 간도 알맞고, 소박한 김치를 담그며, 갓, 미나리, 대파, 사킹공추, 청각 등을 잘 쓰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향토 음식으로는 콩나물, 밭과 호박본버, 그다음에 호박지찌개, 호박고지적, 꽃산병, 고떡이 있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음식의 특징을 보시면, 산악지방에서는 옥수수, 메밀, 감자 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음식이 다른 지방보다 많은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박하며 먹음직스럽고, 주식은 강릉이 밥, 메밀, 맛국수, 강릉이 범벅, 감자 범벅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의 싱싱한 생태와 오징어가 김치를 특세 있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양양의 송이가 유명하고, 향토 음식으로는 감자밥, 오징어순대, 도토리묵 무침, 차록수수 시루떡, 그다음에 감자떡이 있겠습니다. 경상도로 보시면, 경상도 음식은 음식이 대체로 맵고 간이 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투박하지만 칼칼하고 감칠맛이 있다. 그다음에 방한잎과 산초를 넣어 독특한 향을 즐기고, 다른 지방보다 된장을 많이 먹는다. 마늘고추를 많이 쓰지만 생강은 많이 쓰지 않는 특징이 있고, 배추는 짜게 절여서 젖국을 많이 넣은 소를 넣어서 차곡차곡 눌러 담는다. 향토 음식으로는 제첩국, 미더덕, 아구찜, 해물파전, 안동식회 등이 있겠습니다. 전라도 음식의 특징을 보시면, 재료가 많고 음식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사치스러운 편이 있고요. 음식의 가짓수를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 세고 고춧가루를 많이 쓰고, 김치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젓갈을 많이 사용하는 김치, 순창고추장, 나주집장, 전주 콩나물밥이 유명합니다. 향토 음식으로는 전주비빔밥, 추어탕, 낙지호롱, 홍어 어시육, 고들빼기 김치 등이 향토 음식으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음식의 특징을 보시면, 주된 재료는 어류와 해초이며, 된장으로 맛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꾸밈이 없고 소박한 음식, 음식을 많이 차리거나, 양념을 많이 넣거나,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것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간은 대체로 짜며 회를 많이 먹는 특징,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그대로 살린다라는 특징, 김치 종류는 많지 않고요. 기간도 오래 먹게 닮지 않는다. 바로바로 먹을 수코 처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자리돔, 옥돔이 유명하고요. 향토 음식으로는 전복죽, 전복김치, 고사리전, 오메기떡이 있겠습니다. 이제 한식의 고명을 보시면, 고명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맞추는 고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보시면 채소와 달걀에서, 건고추, 실고추, 다운고추, 당근, 대추를 많이 사용하는 고명이 있고요. 초록색은 미나리, 실파, 호박, 오이, 풋고추, 쑥, 취등이 있겠고요. 노란색으로는 달걀, 노른자, 황화채, 그다음에 흰색으로는 달걀, 흰자, 검은색은 서귀버섯과 표고버섯을 많이 사용하는 고명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심류를 보시면 흰색에는 흰깨와 밤, 잣, 호두가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은 은행, 검은색은 흑임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기 종류에서 고기 완자는 소고기를 많이 사용하고, 고기 채도 마찬가지로 고명으로 소고기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명의 종류를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식의 육수를 보시면 육수의 분리에서는 일반 육수, 곰탕, 맑은 육수, 채소 육수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일반 육수는 그냥 가정음식이나 음식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뼈에 찬물을 부어 끓이면서 거품을 제거하고, 파와 마늘 등, 술을 넣어서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는 일반적인 육수고요. 그다음에 곰탕의 특징을 보시면 닭, 우리, 돼지 뼈, 족발, 내장 등과 같이 곱게 되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곰탕 육수고요. 맑은 육수는 고기를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찬물을 부어서 센 불로 끓이다가 수시로 불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끓이는 맑은 육수가 있고, 채소 육수는 채소를 주로 넣어 문근이 고와서 거른 육수를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른 육수별로 보시면 소고기 육수, 닭고기, 멸치, 다시마 육수, 조개 육수, 콩나물, 국물, 냉국 국물, 과육 국물이 있겠고요. 육수에 사용된 부재료는 대파뿌리, 대파, 마늘, 양파, 무, 표고버섯, 통후추, 고추씨 등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육수를 조리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일단 육수의 만약에 통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바닥이 넓고 두꺼운 알루미늄 통이 좋다. 그 다음에 찬물로 끓이기도 중요한데요. 찬물부터 끓여야 맛있는 성분이 많이 용출되기 때문에 찬물로 끓이는 거. 그 다음에 거품과 불순물의 제거. 육수가 끓일 때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물이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끓이면서 거품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주의사항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한식의 담음새, 담는 양은 보통 국, 찜, 선 등등에는 식기의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탕, 찌개, 전골, 볶음은 식기의 70에서 80%가 적당하고요. 장아찌와 젓갈은 맛이 강하고 색이 진하기 때문에 식기의 50%가 적당하다라는 양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접시 담기에 고려할 사항을 보시면 주재료와 곁들임 재료의 위치 선정을 고려한다. 식사하는 사람의 편리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고명 같은 경우 곁들임 고명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는다라는 편리성을 고려하고요. 재료의 크기를 고려하고 접시의 크기를 고려, 임식의 외관을 고려한다라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음식을 담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 접시의 내원을 벗어나지 않게 담고 고객의 편리성에 초점을 두어 담는다. 재료별 특성을 이해하고 일정한 공간을 두어 담고요. 너무 획일적이지 않은 일정한 질서와 간격을 두어서 담는다. 불필요한 고명을 피하고 간단하면서도 깔끔하게 담는다. 소스 사용으로 음식의 색상이나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유의하면서 담는다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강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도 한식의 개요 두 번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